웨이êt誌 웨이êt誌 짜자자잔 어 증바 추억이다 추억 추억이죠 나도 사실 이 옷 갈아입으면서 느꼈어 아이콘TV에 백미 증반 빠바바빤 빠빠 빠라바바바바밤 여기서 제가 살짝 강압적으로 위치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걸 다 컨트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 믿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오늘 머리 윗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해 한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순서대로 열 번 시도 내에 성공을 하셔야지 그게 성공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시작! 야, 너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좀 더 누려가야 되네요 아, 다시 올려봐 내가 봤을 땐 앉은 키가 작은 사람이 살짝 유리해 팔이 안 던다, 야 아이, 불리해! 자, 노래 아, 이거? 아기 상어 두루룩 아, 이거는 나 왕곡을 들었어 응? 에, 실례지만 이대 상어입까? 빨리 다 해야 돼 야, 잘 못 봤지! 아야! 아기 상어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받았어 뚜루루뚜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 어이, 어플 뚜루루뚜 받았어 뚜루루뚜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 힘이 센 뚜루루뚜 바다 속 뚐루루뚜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 자상하 뚜루루뚜 바다 속 뚜루루뚜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 멋있는 뚜루루뚜 바다 속 뚜루루뚜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두루루뚜루 바다에 두루루뚜루 사냥꾼 두루루뚜루 사랑과 가족 사랑과 두루루뚜루 도망쳐 두루루뚜루 도망쳐 두루루뚜루 숨차! 살았다 두루루뚜루 살았다 두루루뚜루 오늘도 두루루뚜루 살았다 너무 길어 뭐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잠깐만요 너가 녹음한 거지? 제가 녹음한 거야 성악이 형이지? 자 성악이 형 소환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뭐 했냐면은 쟁반 노래방을 할 건데 그 동요가 나오잖아요 형 노래를 저희가 녹음을 해야 돼요 빅 빅 그르르라 예스 응급적 중간에 뭐라는지 모르는 거야 빅뿌베이 뭐 이런 거야 나도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나 다 먹었어? 나 다 몰라요 이제 숟가락을 드릴 거예요 가져가세요 센스 있는 표지이에요 여섯 명 오 있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다 하나 둘 셋 제가 몇 번인지 확인하셨나요? 몇 번인지 확인해주세요 애매하기 어렵네 지금 자리에 받고 근데 이게 무게를 안 해도 어쩜... 아 여기 마의 구간이잖아 나 1번이야 아 1번 1번이 낫지 마의 구간 이런 건데 네 서로 이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렛츠고 1정도 해보자 이거 자신감 있게 히트 나오면 그 실례지만 고대 상어입니까? 이 대구박이 으악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뭐죠?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왜 이렇게 징그러워?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바닷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상어 하나 둘 셋 아아 아 뭐 다다 너무 신났어 미안 뭐 하는 거예요? 알아 알아 아파서 뭔지 알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틀리는 게? 틀리게 말이 돼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 한 명 틀리면은 뒷사람도 다 까먹어 한 번 기회 났어요 지금 노래 갑니다 노래 1번이 고통이네 계속 주세요 그 실례지만 오대 상어입니까? 이 대구박이 으악 아기 사며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왜 왜 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상의해도 돼요? 상의해도 돼요? 비는 곳 나랑 후까지는 문제가 없어 응 난 괜찮아 여긴 괜찮아 여긴 괜찮고 여기부터 바비 형 형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나부터 비판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숨차 으악 아 형 여기서 또 걸리네 나는 여기 살았다 자 3차 시도입니다 거 실례지만 5대 상어입니까? 이 대굽박이 반만하지마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야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김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오케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아 뚜루루뚜루 아 아 아 아 뭔데요? 뭔데 뭔데 상어다 또 상어다? 상어다 이건데 자 노래 4차 시도 노래 주세요 그거 실례지만 고대 상어입니까? 이 대구판 어? 어길 상어 뚜루루 뚜루루 여우 뚜루루뚜루 받았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쁨 뚜루루뚜루 받았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김이 센 아르륵뚜루 아르륵뚜루 쥬도 센 아니 이게 야 이 형 한 번 이게 틀릴 거야 아르륵뚜루뚜루 아 사냥꽃 뚜루루뚜루 아 사냥꽃 뚜루루뚜루 아 왜 왜 아 아 10번 시도해서 10번까지 다 못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쟁반 맞고 저한테 와서 딱밤 맞으셔야 돼요 오 마이 갓 갑자기 그걸 뭘 치고 그건 무슨 룰이죠? 진짜 딱밤 맞기 싫다 내가 팀워크를 좀 보자 우리 멤버들 팀워크 좀 보자 아 여기서부터 달려봐 아 이게 맞서 긴장이 돼 사모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숨차 살았다 숨차가 아닌가 봐 숨차 맞아 숨차 맞아 숨차 맞아 뭐 숨 찬다 이런 거 아니 숨차 살았다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죽음의 노래 같아 아 무서워 이 노래 거 실례지만 어때 상어입니까? 엄마가 상어았다 엄마가 상어았다 상어았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숨차 살았다 숨차가 아니네 숨이 차 맞죠? 그래서 웃은 거죠? 이거야 숨이 차 아니면 숨 찬다 아 숨차야 이거 내가 정확히 알아 근데 왜 웃을 거야 숨차는데 내가 틀면 안 돼 그래 아 궁금하면요 이거 힌트를 한 번 어차피 그래 여기서 하나 천호가 뽑을 거예요? 응? 한 번 한 번 보세요 하하하 왜 왜 왜 미션 있어? 읽어주세요 귀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15회 하면은 한 단어 알려줄게 이거 하고 숨 찬다를 내가 알아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라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 전화카? 열 따서 물어봐주세요 어디 어느 부분? 여기 숨차 숨차 도망쳐 뚜루루뚜루 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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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신호입니다 이제 기계 두 번 남았어요 딱 맞게 생겼잖아 세고야 진짜 누가 침집할까? 그거 실례지만 그거 실례지만 어디 상어입니까? 어디 상어입니까? 이 대구빡이 쟤 너무 열심히 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받았어 뚜루뚜루 아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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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숨차 살악 살악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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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정도 박자는 제가 이전해줄 수가 없어요 박자가 문제였던 거예요? 갑자기 늘어지네 숨졌다 살았다 이래요 그래 아 가수잖아요 살았다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오늘도 뚜루루뚜루 살았다 휴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춤을 춰 뚜루루뚜루 노래 끝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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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차 시도입니다 다른 사람 파트에 노래 부르면 안 돼 하음기 하음기 실례지만 어때 상업니까? 하음기 이때 곱박이 어 우리의 눈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장군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상어 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춤추 사랑 사랑 아 진짜 왜 그래요 뭐야 뭐 재미없어 쉬고 가려고 아 쉬고 가는 것 같은데? 아예 쉬고 가는 것 같아 아니면 힌트를 받아올까? 하나만 쓰자 그래 짠해 우와 이거 대박이다 딱밥 맞고 정국 다시 듣기 좋다 어 아 내가 맞아야 돼? 그럼요 형이 맞지 누가 맞아 누가 맞지? 아홉 번 중에 여섯 번 틀렸어 형이 자 이걸 잡 때려서 어우 진짜 못댔 진짜 못댔요 내가 이거를 힌트 전곡 주세요 뭐야 뭐야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빨라줘 아아 이게 뚜루루루 아아 이쁘다 이래 이거 동요인데 뭐가 많아 자 십차 시도입니다 아이콘 파이팅 마지막이다 아 아 아 아 그 실례지만 어때 상어입까 이 대구 빠기 아 아 아 아 아 아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어여쁜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루 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해 뚜루루뚜을 받았어 뚜루루뚜을 할머니 상아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으로 이러시는 우리는 뚜루루뚜을 바다에 뚜루루뚜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상어 가족 가자!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춤을 춰 뚜루루뚜루 노래 끝! 오예! 오예! 요즘 노래 너무 트렌디해! 그니까! 뚜루루뚜루 진짜 한 번 봐주지 않았어? 맞지? 웃더라고 아이콘팀 쟁반 노래방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이야 이게 팀워크야 열 번만에 성공을 해 자! 지금까지 아이콘TV의 백미 쟁반! 노래방!